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에요 오늘은 신비아파트에 등장하는 괴수 자간의 눈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준비물을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해봐요 자주색 클레이를 넓게 펴서 살짝 말려주고 가위로 잘라가면서 보석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티슈로 이용해 겉면을 다듬어주었어요 파스텔로 보석을 칠해주었어요 매니큐어를 칠해요 금색 공예용 와이어를 구부려서 보석을 감수할 테두리를 만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순간접착제로 비춰주세요 목걸이에 붙여줄 장식품인데요 클레이를 잡고 둥글게 4개 뭉쳐놓고 금색 아크릴 물건로 칠해주세요 순간접착제로 장식품을 붙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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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줄과 연결하는 고리를 하나 더 걸어주고요 목걸이 줄에 껴서 작은 눈 목걸이를 완성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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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